박수 감사합니다. 박수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멀리서 오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오늘 너무너무 좋지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그토록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올라오시면서 벚꽃 핀 거 보셨죠? 아주 벚꽃이 만발했어요.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여기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겨운에 말라 죽은 그 어떤 나무에서 또 말라버렸던 그 풀밭에서 이제 봄 기운이 훈훈하게 보니까요 아주 파란 싹들이 나오고 꽃이 피고 기적 아닙니까? 그게 창조주의의 능력이지요. 우리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에 훈훈한 그 기운이 불면은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것은 평소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이번에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주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충계 수양회를 귀해서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운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집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수양회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영원 모두 주 성령님이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만 올바로 증가하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우리의 영원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민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넘어가서 11절 봅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가한 몇십년 사는 동안에 할 일도 많고 또 얻고자 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 누구든지 또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 장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자기 생명과 직접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심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겠죠 기초를 잘하지 않고 고층 빌딩을 아름답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불안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비록 이 세상에 온갖 지식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초를 잘하지 않고 집을 지은 것처럼 아주 불안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은 시작도 모르고 그 마지막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 결과도 모르고 중간 끝만 조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마지막도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개니만 생각했던 그 추상적인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이번에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뭔지 진정한 소망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이번에 확실히 알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3박 4일이면 말씀만 잘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은 전년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왕 오셨으니까 먼저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해서 오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이번에 여러분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가장 귀중한 기회가 되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양회를 이제 충계, 추계, 하계수양회 하계수양회는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얻는 걸 기해서 일곱 차례 모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오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만 밑에 더 넓은 집회 장수가 필요해서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수양회 때는 저 건물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엄청 큰 건물입니다 이 강당보다도 훨씬 큰 강당도 지어지고 있고 또 숙소도 많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한 번에 한 만 명씩 모여요 안 놀라니까 내가 대신 놀래줘요 그런데요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대단합니다 열기가요 비록 덥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불편하긴 하지만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에는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늘도 많이 오시긴 오셨는데 여름보다는 훨씬 많지 않지요 기후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춘계수양회에 오신 것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간절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기 전에 뭐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아시죠 이분이 오래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고민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나 이분은 아무 종교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평소에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왜 안 나타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책임을 주었다면 믿을 수 있는 무슨 길도 증거도 주었을 거예요 많이 있죠 이분이 모르셔서 그렇죠 그리고 또 타게 한 달 전에 24가지 영적 질문을 하셨어요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분은 엄청 부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부자니까 나는 천국 못 간단 말이냐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단 말이냐 무슨 부자가 악인이냐 부자가 죄가 될 리는 없죠 정당하게 돈을 벌었으면 조금 더 죄가 될 이유가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그 말씀은 부자는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황금 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구필 되기도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돈의 힘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에 육신에 너무너무 만족하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에 대한 죽음 건너편의 내세에 대한 생각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자들일수록 또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벌거 벗고 와서 벌거 벗은 대로 그대로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말씀도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공수래 공수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지 않느냐 이거 불과 몇십 년 요즘에는 조금 수명이 길어서 100세 이상 사는 사람도 아주 소수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100년도 못 살다가 죽는 인생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민과 괴로움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 걱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걸 깨닫고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거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육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사람을 신령한 존재로 영혼을 만드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전부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허무하게 만드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뭔가 허무하지 않는 것 영혼한 것 영혼한 것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자기 영혼의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죽은 것 내 편의 영혼한 내세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서 영혼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은혜를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혼의 갈등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온갖 고난과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죽음 끝내 편의 영혼한 세계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구원 받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우리 교회에서 71나라에 전도합니다 성교사를 약 170여 명 전 세계 곳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는 전도가 잘 안 돼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전도 되기는 되는데 가난한 나라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부자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잘 전해져요 그걸 보면 역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육신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은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앞으로 부자예요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어떤 조그마한 가게 하는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부자들이나 예수 믿고 한가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우리가 치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언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현세에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영혼의 문제까지 죽음 건너편까지 생각할 여유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가게를 지금 빌려서 뭐 있는데 내 가게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돈 더 벌어가지고 빌딩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빌딩 두 개 짓고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 막 빌딩을 몇 개씩이나 짓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부자예요 그 사람도 구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또 부자한테 전도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우리같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무슨 필요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라서 못 믿고 그런데 부자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바꾸지 않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넘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그것도 옆에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당장 구원 받을 수 있을 텐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뭐 그렇게 큰 부자는 별로 안 오셨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부자 아닌가 부자 같으면 여기 안 올 거예요 여기 밑에 강당에서 쭉 치고 앉아서 이렇게 듣겠어요 어쨌든 이병철 회장이요 24가지 질문서를 써가지고 주변에 캐토릭 신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부에게 이걸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부가 확실한 답을 주시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확실히 답을 얻지 못하고 가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24가지 질문서가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24년 후에 이 사실이 이제 공포가 되고 신문에 2011년 말 우리나라 각 중앙지 신문에 이게 발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4가지 질문서 그 서류를 정리해 주는 글자 쓰는 분이 직접 쓴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24가지 질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몇 가지만 제가 큰 글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필사가 쓰신 문자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첫째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지나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또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또 신은 여기 신이라는 것이 계속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각가지 흉악범들 또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왜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또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또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또 신앙이 없어도 부기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기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경우는 무엇인가 또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분이 하신 질문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는 하나도 없고 자기 사업에 관한 문제도 물론 없습니다 다만 영혼 깊숙해서 나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각자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혹 있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쫓기듯이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시간도 없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체인 것만 위에서 살다가 갑자기 삶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아직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생각하고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병철 회장과 비슷한 분이 미국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도 세계적으로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엄청 돈을 번 사람입니다 대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분이 57세 나이로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병실에서 마지막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의 성공의 끝을 보았다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는 말이죠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젊음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나는 원없이 성공했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젊음은 많지 않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왜 돈 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부라고 하는 이것은 내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의 한 일부분이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이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병들은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촐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 병들에서 누워있는데 이제 지난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온갖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인정과 내가 얻고자 했던 부는 결국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그것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나는 생명 연장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면 죽음의 신의 숨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저도 전에 한번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요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때가 있었는데 그 윙윙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심장 맥박을 체크하는 녹색빛이 바짝바짝바짝하는 것과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죽음의 신의 숨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뭘 깨달았냐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다른 분에게는요 내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그 이유는 돈 버는 것과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게 뭘까요 이제야 뭘 깨달았대요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뭘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하는데 제 가까운 친척도 그렇고 주변인 사람들 보면은요 평소 건강할 때는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얘기 영혼 얘기 죽음 건너편에 천국 지옥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자기 가족들은 다 믿는데요 어떤 입에는 남편 혼자서 니들 다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지옥이 정말 있다는 걸 알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도 좋아요 진짜 좋을까요 그러던 분이 갑자기 병 들어서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반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개 죽기 직전에 자기 영혼의 문제 죽음 건너편에 내세 문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한절히 영혼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스테이프 잡수도 이제 죽음이 딱 닥치니까 이차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만 있다면 그 이상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영혼 문제 해야 하게 되고 죽음 건너편에 문제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삐틀린 개인 말을 남긴다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요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끝없이 돈 버는 데만 매달려서 이제까지 살아온 결국 나같이 삐틀해진 인간이 된다 나는 잘못 살았다고 말해요 이 사람 죽기 전에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순서했다 하나님은 부가 가져오는 그 환상 부가 가져오는 것은 환상이라고 했어요 환상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6기 23장에 보면 부자되기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요 허무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돈 벌었다고 부자됐다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날라가지 않게 붙들어 매 놓으면 될 거 아니냐 부동산 부동산이 뭐예요 꼼짝 못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예 뭐 은행 저 지하 금고에다가 금털이 사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뭐 안 날아가지요 그래 묶어놓으면 지가 날아가 버려요 제가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 썰물을 쌓아두고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절교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네 거냐고요 이 어리석은 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가져갈 재간이 없지요 어떻게 가져가요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것은 침대뿐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로 하면 밤새기 생겼어야지 하여튼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미리 아는 게 좋습니다 미리 알고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없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게 몇 가지 지금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정해봤어요 네 인생 최대의 문제 첫째 첫째 하나님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음숙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 가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국가 원본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애국가 가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적다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천주님이라든지 하나라는 것은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주는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이신 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들고 수백만 종류의 식물을 만들고 약 백삼십만 종류의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4집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주인이다 말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입고 숨쉬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이 없는이 그래도 하나님 놔둬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십니까 성경 히브리스 11장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 보이는 것은 보이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골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손으로 이렇게 부채질하면 뭐 느껴지죠 뭐예요 바람 공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공기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공기 거기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갑자기 없어지면 우리는 몇 년 만에 돌아가신다고 10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아주 훈련된 사람은 10분 조금 더 견딘대요 그런데 대개는 10분 안에 다 돌아가세요 공기 없어지면 불과 몇 분만 없어져도 죽는 이 공기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원소 보이지 않는 인력의 법칙 보이지 않는 인력의 법칙 없으면 우리는 공기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요 욕기 26장 7절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을 우주 공간에 다 하셨다고 했어요 욕기 26장 7절에 그냥 가만히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시속 10만 8,700km의 속력으로 시속 몇 킬로? 10만 8,700km 그걸 제가 계산해봤더니 1초에 3만 미터를 달리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를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다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우면 우리는 다 다 죽어버려요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느냐고 1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수천 년, 수만 년인지 똑같은 속력으로 1초도 안 틀리고 달은 지구를 따라서 한 달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저 은하계를 돌아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태양도 막 달린다고 했어요 태양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 글린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살아 움직여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저절로입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눈 똑바로 뜨고 한참 쳐다봤다가는 눈이 멀어버릴 수 있어요 그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못 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아무도 볼 수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되길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속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뭔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어요 히브리스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반드시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절대자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아주 세심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뢰가 어디 있느냐고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없다 무조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쎄요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잘못 사는데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별 문제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시느니라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주물에게 풀 한 포기를 하나님 만드시다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가끔 쏘나기가 올 때 번개가 팍 찍히는 거 있잖아요 번개가 팍 칠 때 하늘에서 질소 비료가 쏟아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은 그에 다 주세요 예수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입히셨다 풀 한 포기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미의 너일까 보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어요 좀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좀 있으면 언제 죽거든요 죽으면 그만인지 또 무슨 문제냐 죽으면 그만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사람은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 영혼에 대해서도 말도 하고 생각해 보냈는데 아직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남의 영혼 말고 자기 영혼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왜 생각 안 합니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우리 육체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중요해요 왜? 우리 육신은 불과 몇십 년 안에 여러분 꼭 나이가 많아서 넓어서 돌아가시는 것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식물은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칼로 잘라도 아픈 줄은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각혼이 없어요 동물은 짐승은 말이에요 생혼도 있고 각혼도 있어요 배고픈 줄 알고 아픈 줄 알고 자기 새끼 알고 있어요 그 알아요 사람은 하나 더 있어요 생혼, 각혼,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형성대로 창조했다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마태붐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밀어내주는 자를 두려워라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병실 회장도 영혼이 정말 있을까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 그랬잖아요 영혼이 있으면 죽음 건너편에 내세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 그거는요 종교가들이 지어낸 거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해야 천국 갈 욕심으로 착한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했지 죄 많이 지면 지옥 간다고 해야 지옥 갈까봐 급을 먹고 죄를 좀 적게 지을 테니까 그래서 지옥이 됐지 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악한 일을 당연한 사람은 비인간적인 인간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사람들로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 보면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저희는 이성 없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어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고 악한 것은 가장 비인간적인 짐승과 같은 거예요 착한 것은 훌륭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사람은 착한 일도 하지만은 죄도 지려요 사랑도 하지만은 미호도 해요 남을 돕기도 하지만은 해치기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착한 일도 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도서 7장 20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는 이라 사람이 천국 가려면 착한 일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도무지 없어야 천국 간다고 죄가 도무지 없어야 의인인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그럼 천국에 못 가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됐는데 또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악한 일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무조건 부모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말썽을 부리고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입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병들어 죽으려고 하면 죽을까 봐 걱정하죠 이 못난 놈아 죽질랑 마라 그래요 그리고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도 살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커요 아까 스티프 잡스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주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군세입니까 아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산이 있고 뭔가 권리를 다 가지고 세상 것 온갖 다 있다고 해도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죠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맞아요 백점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근원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불행이 있어요 사랑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알고 믿은 눈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우리가 무슨 요구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 찾아요 담배 찾아요 이 아이는 배 속에서만 엄마 배 속에서 아가 너 세상에 나가면 저지라는 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빨아야 된다 그거 교육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무조건 찾아요 아기 입은 input 안하는데 엄마 젖꼭지는 주먹만 하면 어쩔 수 있어요 full의 DAVID 애기 입 하고 엄마 젖꼭지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요 말랄말랄 그래서 온도도 적당하고 양분도 적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갓난 애가 먹는 젖 속에 있는 영양가하고 100일 된 아이가 먹는 엄마 젖 속에 있는 영양가 5달 된 아이 똑같은 엄마 젖인데 영양가가 각각 다르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드신지 아세요? 아이들 이유식 할 때 보면 젖댄 금방 젖댄 아이에게 주는 거하고 조금씩 크면 영양가가 다른 거 먹이죠? 그렇죠? 점점 더 엄마 젖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뿐 아니에요 짐승도 가만히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펄떡이 일어나서 용케도 의미 젖을 찾아서 빠는 거 보세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게 있어요 또 있어요 대상이 왜 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볼 게 있으니까 왜 우리에게 색깔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색이 있으니까 왜 미각이 있습니까? 온갖 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왜 후각을 주셨어요? 냄새가 있으니까 요구 조건이 있으면 대상이 있는 거에요 왜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최고예요? 왜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아세요?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이에요 불완전해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짧아요 때로는 사랑했다가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인이 자기가 난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잊어버리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니라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거짓말도 잘하고 온갖 나쁜 짓 골라서 하고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놈은 지옥 버릴 거야 나 같은 놈은 미워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에요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냐 사랑의 짝으로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실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라우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요 아세요?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안 믿는 분도 잘 아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철로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똑같이 이처럼 살아요 엄마처럼 독생자를 속죄죄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는 없거든 죄를 묵인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에다가 온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무덤에까지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걸 증가하기 위해서 삶으로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연기처럼 싹 사라진 게 아니라 40일 동안 나타난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보는 가운데 하늘 올라가셨어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돈 다 합쳐도 한 사람 천국 못 보내요 어림도 없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싹선 사망이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갚아주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누구든지 들으시면 되잖아요 공짜잖아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고 물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잖아요 10번만 안 마셔도 죽는 그 공기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나 처음 알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나 이제 안 마셔 돌아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치하는 것은 자기 숨통 막아서 자살하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 내가 믿을 줄 알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안 믿습니다 내가 한 번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지옥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치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급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에서 천국과 산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치하기 때문에 멸망해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잊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사람이 이렇게 급줄라고 하신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 이스만 졸려요 아 깜짝이야 깜짝 놀라야 돼요 사실은요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친구 가면 좋겠네 지옥 가도 할 수 없지만 나만 가면 많이 갈 텐데 농담인 줄 알아요 농담 농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참된 행복이 뭘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해요 그럼 진짜 행복이 뭘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이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아요 그럼 부자는 엄청난 부자는 행복이 될 거 아니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귀용화 명예권세를 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잘하는 사람 돈 없으면 당장 불행해져요 돈 아무리 많아도 병들어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십니까? 권력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큰 집에 가요 대통령 된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되지 않은 걸 정말 감사합니다 시켜주지도 안 하지만 시켜도 안 할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진지합니다 별 거 아니에요 제가 엄청난 부자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 진짜 대기업의 회장님들 몇 사람 제가 전도해 본 일이 있어요 가까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장시간 얘기도 하고 그 집에서 잠도 자보고 했는데요 한 가지 확신은 그들에게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가난을 비괄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도 자살한 사람이 꽤 있어요 정치가도 자살하고 인기 있는 탤런트도 자살하고 자살은 왜 하느냐 하면 육신적인 고통이 되었든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게 자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수가 통계상으로 만 3천명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납니다 자살함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죽음 건너편에 무덤보다 더 깊은 지옥이 있다는 걸 하면 자살도 못해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그것도 하나의 살인이에요 하나의 미신 생명은 살인은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는 행복이 뭘까요 짐승은 말이죠 육체적인 조금만 있으면 만족하대요 먹을 것 풍부하고 환경 편안하고 암컷 수껏 입고 새끼 낳고 살면 짐승은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만족해요 아주 아주 만족해요 사람은 육신적인 온갖 다 있겠어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지어버렸으면 엄마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대구에서요 한 5살 짜리 사내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옷도 잘 입었더라고요 부잣집 아이 같아요 엄마 잊어버린 눈물 콧물 질질을 하면서 막 무조건 가요 어떤 아저씨가 아예 잡아놓고 과자를 사서 입에 넣어주면서 엄마 찾아줄 테니까 울지 마세요 만상에 귀찮은 거예요 엄마 엄마를 만나서 안기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은 왜 불안하고 답답한지 아십니까 왜 갈등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불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냐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저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한 10년간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나 이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열심히 나는 평생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고 대구에서 장로구 신학교에 다니면서 4년간 성경을 배웠어요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토요일 되면 전도집 보딸에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다름이 전도하고 극성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성경에 말하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한마디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제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사빈이 터져가지고 전쟁 때 피란 갔다 낙둥강 건너지 못하고 시골에서 피란 생활을 했는데요 아군이 진격에 올라오면서 제가 숨어있던 자리에서 3일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옆에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피란했다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온 도시가 폭탄 맞아서 죄만 남았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사탕 장사, 껌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구두 닦기, 신문팔이 별거 다 있네요 그때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거든요 부모님이 저한테 돈 줘서 공부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알만하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되니까 천국 간다 좋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속은 아닌데 속은요 부자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지나가다가 좋은 양국집 있으면 담넘으로 한참씩 쳐다봅니다 저기 사는 사람 좋겠다 나는 언제 저를 하나 살아봤고 좋은 자동차 새로 나온 차로 탈출하면 좋겠다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잠도 안 자고 공부했다고 나도 성공해보려고 나중에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야 아니라 내 출세를 위해서야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불행 끝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죄가 영혼이 사해졌지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었지요 지옥 갈 죄인이 이제 천국 가게 됐지요 내 하나님의 자녀 됐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돈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죠 그게 믿어지는 데 갈 거예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이 세상 거 다 줘봐라 내 안에 있는 행복과 바꿀 수 있나 어림도 없어요 바꾸다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진짜예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봐도 이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 내가 가진 행복과 평화는 없겠지 얼굴에 뭔가 그늘이죠 불쌍해 보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다가 내가 세상에 좀 살아야 될 목적이 생겼어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저처럼 교회 열심히 다님도 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무턱이 되고 열심히만 하면 잘 믿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죽을 때까지 해봐야 되는가 못 가요 그리고 교회당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지옥 갈 죄인이 당장 천국 가는데 이 사실을 어찌 아니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사이 없이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57년째 됐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전하면 또 듣고 깨달으면 저와 똑같이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도 장노님도 집사님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당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깨달아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 착해져요 사람이 왜 죄를 지는지 아세요?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을 괴로우게요 마음에 참 행복하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더 불행해지는데요 왜 죄를지 다른 사람은 행복하면 내 행복이 더 커져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착한 일 마야 하면 천국 간다고 아무리 해봐야 착하게 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착하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착한 게 없는데 착한 일 하려니까 그때부터 위선자예요 위선자 거짓이 착한 채 하는 거예요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겁지 봐야 죄 짓는 건 못 막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흥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어요 세상에 주제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천국 가기 전에 이 속에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사람 아이고 이렇게 괴로워도 죽어서 천국인가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분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죄 아무리 많아도 착한 일 안 했어도 착한 일 했든 하든 상관없이 거주 주는 건데 말이에요 왜 못 받아요 이것만 하고 쉬어야 되겠는데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 인류 역사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아세요 성격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작정된 기한이 차면 역사는 끝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시려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요 죄도 슬픔도 죽음도 온갖 불행도 없는 영원한 새할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이상의 세계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저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3300여 방언으로 번역된 거 아십니까 에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우리는 동쪽 끝에 살잖아요 온 세계에 다 전해졌어요 과학이 발달했죠 우리처럼 이런 놀라운 시대에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만들어놓은 거 뭐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약 6만 개의 핵무기가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좀 없애자 해야지 없앴는데 아직도 반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신형 무기를 또 새로 만들고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느 한국에 일어나면 연세적으로 일어나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불과 30% 여러분 핵전쟁이 성경의 마지막 핵전쟁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불질러버리듯이 이 세상에 죄악이 꽉 찼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옛날 소동구모라성이 죄악이 충만해서 불로 심판했어요 그 죄 중에 동성연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동성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 지금 전 세계 21나라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앞다퉈서 동성 결혼 합법화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남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니 여자끼리 결혼하고 성경에는 그보다 더 가정스러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일 추잡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 막 자랑해요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즘에 제가 그런 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불질러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간통제 폐지했죠 어제 무슨 법이 통과되었어요 낙태법 낙태검지법이 위헌이다고 낙태를 낳기 싫으면 죽이뻘해져요 애를 살인 아닌지 압니까 음련히 살인인데 또 이제 서두른 게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작년에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의 어떤 총리가 나는 동성연애자라고 자랑스럽게 계세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갈대로 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 때에서 합니다 인과응보 행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말까요 행한대로 선악에 대한 심판 예수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꼭 2019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누구냐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토라고 하느냐 왜 그를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2019년에 연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류 역사가 2019년이 됐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로 오신 때부터 2019년이란 말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소망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뻔했어요 예수 그리토로 오심으로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살아나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죄산받고 지옥에 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듭남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는 본의 길이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것치고 한 번만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파리도 처음에 구더기로 있다가 파리가 돼요 모기도 예불레가 모기가 됩니다 웅덩이에 있는 예불레가 잠잘해서 날아갑니다 알로 깨어나고 의미가 딱 품으면 새가 돼서 날아갑니다 우리 육신이 한 분 태어나서 하래요 천국 가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한 분이에요 무특대고 교회만 다니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한번 조용히 여쭤볼까요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거듭난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는 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없는 거라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분의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코 그냥 들어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재미있죠?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며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해가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머니는 못해서부터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날아가요 금방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 이제 좀 앉아주시고요 이제 말씀드린 인생 최대의 문제 이제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손을 깎이게 보세요 이리 뒤로 챙겨보세요 앞으로 쭉 한 번 더 올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이고 시원하지요 자 다시 한 번 쭉 뒤에 한 번 더 올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자 어깨 돌리기 돌리기 그리고 자 반대로 이렇게 하시고 쉬고 쉬고 내리시고 어깨를 올리세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올렸다 그 다음에 목운동 시원하지요 반대로 바로 해보세요 자 박수 치는데 손가락 박수 예 솜파댁 박수 솜파댁 박수 솜파댁 박수 반응 반응 박수 일곱 번 다섯 번 세 번 두 번 반 조금만 더 말씀드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길게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집에 갈 걱정도 없는데 자 이제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전 세계예요 전 세계 3,324개 은호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은혜가 수천 가지가 있는데요 글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리라 했어요 온 세상에 다 진해졌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으로 기록됐는데 온 세상 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자 이거 이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은 신약은 서기 100년까지 지금부터 1900년 전까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00년까지 이 성계에 기록된 데 약 1600년 걸렸어요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4분지 3이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토가 오신 후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계 66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데 1600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기자 저자로 그러면 틀립니다 성경을 아무도 지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요 펜을 가지고 쓰잖아요 이런 펜 고급 만년필이든지 값싼 볼펜이든지 펜이 쓰는 게 아니라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잡힌 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았었어요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기록만 해놔라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장소는 에지프트 시나이 반도에서 처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저 바벨로니아에서 소아시아 어떤 지방에서 지중해 어떤 섬에서 기록된 장소 달라요 기록한 사람의 신분은 어떤 사람은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가지 각계층의 신분을 가는 사람이 기자예요 참 이상하죠 기록한 장소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의 신분도 다르고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다 모아서 하나도 분실되지 않도록 아무도 보태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온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이 가지 각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한 사람이 장편소서 쓴 것처럼 쫙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우서 3장 10일째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자꾸 이상해 할 때 죄송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요아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거 스크린으로 앞에 보여드리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어도 온 세상에 반팔난 사람이죠 이 성경은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들고 왜 지구를 만들고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지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이 죄인이 어떻게 죄산받고 구원받고 하늘을 알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계신 하나님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전자회사에서요 무슨 이런 컴퓨터 이것도 작은 컴퓨터입니다 특별한 기계를 만들었으면 제품 설명서가 있죠 어떤 특별한 기계 복잡한 기계일수록 제품 설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예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언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누가 만드신지 뭘 만드신지 천지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예요 이 성경을 보면 왜 우주를 만들고 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이 대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는 결론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봄 16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요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온천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주 안에 가장 귀중하게 창조됐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지 제품 설명서 이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있잖아요 이 죄인은 고장난 거예요 이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수 있는지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짧은 기회지만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아까 인생 최대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저절로 쫙 풀어질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쫙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만 계실 때를 태초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 우주 천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해요 지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갖죠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구구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땅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옛날에 이 지구는요 용암이 소설하고 부붕을 끓고 뒤죽박죽 그걸 혼돈이라고 했어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풀 한 포기도 없고 생명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걸 공허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허감이 깊으면 캄캄하다 불은 점점 식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이 표면은 뚜껑 구름척으로 지구를 둘러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구름으로 지구의 의복을 삼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그 빛은 태양빛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도 130만 배 큰 불덩어리래요 태양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잖아요 태양을 하나에 딱 만들어 달아났어요 빛이 있어라 지구의 빛인 거예요 생명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있잖아요 구름이 전부 물이에요 빛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뚜껑 구름으로 딱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 구름이 전부 물인데 물은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에 물이 투명하게 지구를 둘려서 공간에 지구의 공간이 생겼어요 그게 창세기 두 번째 나라에 하나님이 이 허공을 두셨다 저 공간 지구에 궁창을 두셨다 그러니까 물이 있지요 빛이 있지요 공간 궁창 궁창이라는 것은 새가 날고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그 기간을 공창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있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라 그리고 육지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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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류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식물 저주로 생겼습니까 저주로 생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종류대로 무엇이 또 어떤 사람은 저주로 생겼다고 어떤 사람은 진화됐대 뭐가 진화돼서 사과나무가 됐을까요 무엇이 진화돼서 포도나무 되고 무엇이 진화돼서 장미꽃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씀이 맞지 저절로 생겼다 진화됐다는 말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알기나 그런 말 하세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원숭이 종류가요 다 큰 것이 요 많은 거 손가락 많은 거 80g짜리 원숭이 붙잡기 위해서 300kg짜리 되는 고리라 종류까지 원숭이가 약 300종류가 된대요 와 어떤 원숭이가 진화됐을까요 사람 원숭이 자손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보세요 사도행리 17장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토로 만드사 온 땅이 가게 하세요 사람과 같은 피를 가진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세요 그러나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피는 똑같아요 헤르킹만 맞으면 서로 주고받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원숭이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에게 아세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 진화누로 가르쳐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짓말을 가르쳐요 설명도 못해요 설명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요 왜 학교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안 가르쳐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 속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시 된다는 사실이 창조했는데 그건 싹 안 가르치고 원숭이가 진화됐다는 거짓말을 가르쳐요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지어낸 아주 악질적인 학설이에요 학교에서 진화눈을 가르치면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짐승이라는데 뭐 고등동물 짐승 중에 좀 고급 짐승이래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도 그만이라고 가르친는 것이 진화눈이에요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돼서 짐승처럼 됐어요 이제 회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므로 그런데 그걸 깡그리 없애버리고 거짓말 같죠 이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이제 성경에는 동성연인자를 돌로 쳐주려야 하는데 앞으로 동성연 동성결혼을 합법하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잡아서 오게 가들갑니다 예 예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시키자마자 동성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한테 자기들 결혼 주례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대요 그랬더니요 고발해가지고 예 예 18개월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하루에 천불씩 벌금 내라고 어떤 꽃집에서 예 그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해 꽃을 배달해달라고 안 갖다 주었더니 고발해가지고 또 몽땅 벌금 물었어요 제가 어제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유럽의 어떤 간호원이 간호가 물었어요 동성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틀렸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동성결혼 합법하면 목사가 동성결혼 잘못됐다는 것을 설교하면 잡아갑니다 이제는 이 성경을 대죽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겁니다 대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인가 알아야 돼요 정신 바짝 철해야 됩니다 어느 바람이 미지간지 모르고 지옥까지 그냥 불려갈 작정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거진 당처도 않은 건데 그걸 사실인 줄 알고 있어요 진화론 진화론 원숭이 저게 우리 조상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공중의 세를 하나님이 종료대로 바다 속에 물고기를 종료대로 땅에 기는 모든 심성을 종료대로 육측을 종료대로 육측은 처음부터 사람과 같이 사는 가추리입니다 처음부터 종료대로 만들었어요 동물이 약 130만 종료 종료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맞잖아요 만약에 저절로 생겼다면 눈이 발바닥에 붓고 코가 뒤통수에 붓고 지 맘바닥에 지 맘대로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체를 두고도 얼마나 인체가 신기한지 아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어머니 모태에서 내 오장 육부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면 심염막식 하십니다 사람이 인체를 하나 두고도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해요 꽃안송이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솜씨를 알 수 있는데 절절로 생겼다고요 이제라도 정신이 제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식물의 신비입니다 모든 시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시아시 나중에 90미터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시아시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시아트를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시아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시아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의 창세기의 일작에 하나님은 땅 땅의 땅은 풀과 심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시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시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시앗들에 넣어놓았을까요 시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 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시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식물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 수 있으니까 식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사람이 살려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 돼요 이 식물과 동물은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은 전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사람도 짐승도 다 만들어진 그 모든 걸 사람에게 주셨다 이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체를 많은 경우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 영자 영입니다 영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기해 보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종교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부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한마디로 인간의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고아가 부모찾기입니다 어딘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부모를 찾아놨다 합시다 어떤 신사분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가까이서 아버지 그러면 박수 어떤 인자한 부인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 엄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머예요 그러면 미쳤구나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죠 자식을 낳기는 낳았는데 말보다 사기서 길을 행편이 못되면 고아문에 맡기든지 어떤 집에 입양시키든지 하죠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가끔 몰래 와서 잘 크는가 보고 이만큼 키워놓으면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라는 증거를 대주면서 찾아가면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사람을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인간의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인간은 범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다 없어졌어요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 몇십년 고생하고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지요 시편 49장 20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짓는 것 존귀하다는 말은 지극히 귀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용원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해요 옛날 사람들도 천지지간 만물 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 중에 유인이 책이에요 인간이 책으로 귀하다 왜요 영혼이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사람 속에 영혼이 없으면 짐승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러나 종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기한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리고 끝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상대로 창조된 아주 종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는 똑같이 읽읍시다 나는 요하의 보시기에 종기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종기한 자라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종기해요 왜 비록 죄가 많아도 볼품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어요 아주 못난이 어떤 동네에 다섯 살짜리 복남이 있다고 합시다 못난이 고질질 흘리고 온 동네 아이들이 얻어 터져서 왕따 그런데 집에 가면 10대 독자예요 밖에서는 천덕 구르기고 집에 가면 보배 덩어리고 전에 한번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생 아이인데 실종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체부자여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의 사진을 목에 걸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댕기면서 내 아들 좀 찾아줘서 내 아들 좀 눈물 흘리면서요 누가 보면 지체부자여 거지가 됐는지 어디 잡혀갔는지 모르지만요 진짜 불품 없죠 그런데 그 부모가 볼 때는요 보뱃덩어리입니다 보뱃덩어리 어떤 사람은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 애 저런 걸 낳을 때 엄마가 미역국 먹었을 거라고 그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보뱃덩어리예요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받았어 자기의 분신이에요 자기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은요 사랑하고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걸 원해요 자기는 물러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고 사람은 자식이 죽어도 죽것이 없으면 붙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몰라서 스스로 쳐내줄까 아직 죽으면 그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기에 좋은 게 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알면 힘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무시해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명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시기에 존경한 존재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물건 특별한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느냐 비싸게 줬다 그러면 자기는 기껏해야 한 10만원짜리 될 것 같은데요 5천만원짜리 될 것 같은데요 5천만원 줬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10편 144장 3절에 요하여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뭔지 물으려면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죽겠어지를 알아주시면 왜 사람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 간대 저를 생각하십니까 왜 그토록 생각하시고 인간이 뭐길래 그토록 살아가십니까 인간이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그렇게 비싼 대결을 지불했습니까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모시기에 존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창조된 그러한 존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찮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바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시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희생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지 아세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아는데 얼마나 큰지 아직도 몰라요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기까지 해주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엽기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냅니다 나의 이 가죽 육체입니다 이게 전라도에서는 껍딱이라고 껍딱 이거 왜 썩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심장이 계속 펌프질 하죠 하루에 10만 번 뛰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온몸에 돌려요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한 바퀴 딱 돌아오는데 1분 조금 안 걸린대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늙어 죽든 병으로 죽든 무슨 사고로 육체 조직이 파괴되면 심장이 딱 멎어요 심장이 딱 멎으면 죽었다고 진단 내려요 그러면 피가 더 이상 안 돌지요 그러면 금방 썩어요 부자도 썩습니다 이쁜 사람도 썩습니다 돈 많은 유명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다 죽어서 구더기가 파먹습니다 아세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 보이라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육체 밖에 나가는 게 뭘까요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자기인 줄 알아요 이걸 위해서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칠하고 따듬고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구나 팔이 잘라도 다리가 잘라주고 눈이 빠져도 나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상대로 지원받은 나 육신은 죽어도 죽지 않는 나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사랑하시는 내가 이 속에 있어요 오늘 밤 나의 몸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나의 귀한 영혼 영혼 일세 나의 귀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몇십 년 사는 것은 언젠가 죽을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에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래서 암호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모였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만날 만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없이 세상을 떠나면요 진짜 큰일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요 죽어보실랍니까 없는지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소련에서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하는 말을 이 의사가 메모를 했어요 그걸 정리해서 신문에 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삶에서 죽음에 일어난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 동안인데 이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육신을 빠져나와서 자기 죽은 시체를 여다보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정확하게 일곱 사람 일곱 사람 만났는데요 그 중에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자기 죽은 육신을 봤다 그래요 한 번은 수원 옆에 바늘이라는 데 옛날에 큰 농장을 하는 어떤 장노님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동네 50대 남자분인데 병으로 죽었었대요 죽은 데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꿈이 아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우는 걸 자기 본 거예요 저기도 이 사람 깨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모스코바에 1년에 두 차례씩 그 동토의 땅에 전도하려고 몇 년간 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스코바에서 만난 러시아 사람인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광주교회 자매님 한 번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네 자매님 한 번 자기가 죽었었는데 죽을 시체를 봤대요 비슷한 거 말고 아주 확실한 거만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 많아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살았요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 찰대의 배우 에시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그런데 사망판정을 받은 에시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시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에시트라다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스타는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뤄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 드모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사후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NOL씨의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산장으로 떠오른 다음 터널을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아주 평화롭고 빛으로 가득한 세계가 보였어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어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천장에서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 해서 허영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여기가 형님들은 이 운묵에서 돌아앉아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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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못 봤거든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 레이노레즈는 의사가 외파형 더불어 자신의 두개구를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대체를 감안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직기들이 어떻게 놓여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시험 장가 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디오 바꾸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펜 레이노레즈가 네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 논란 논란에 또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죽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며 사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같이 새해세도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불과 몇십 년 안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다 떠났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 있을 겁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같이 새해세도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영원히 가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원히 보내실랍니까 어디서 영원히 살실랍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 중에 마지막 기회가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는 아주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좀 불편하셔도 꼭 참으시고 계속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여러분 영혼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우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여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